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7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11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고요. 코드번호 035720입니다. 035720 자 일단 카카오가 오늘 장중에는 주종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장 막판에 좀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21선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장중에는 큰 폭으로 별다른 그런 상황들은 없었어요. 주종을 좀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장막판에 매수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순매수 기조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장막판이 되면서 개인 투자들이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급들을 가져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슈들을 좀 보면 카카오가 택배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서 카카오 모빌리티, 한진 같은 경우에서 맞손을 잡았다. 모빌리티하고 한진이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위한, 신규 산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금일 발표를 한 겁니다. 택배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롭게 서비스 추가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택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택배가 지금 물류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수요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약간 집에서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것보다 이제 택배를 온라인으로 배송을 시켜가지고 택배를 받는 그런 형태에서 수익이 점점 물량 물동량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경기 회복도 더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수요가 물류 수요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진과 물류 노하우를 결합해가지고 운송업계에서 이제 또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들이 좀 듭니다. 이거 약간 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반영되기도 좀 빠르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도 굉장히 좀 빠른 IT 쪽이다 보니까 한진이랑 플랫폼 구축만 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약간 우리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약간 그런 퀵이라든가 퀵 서비스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카카오도 한층 더 성장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반경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순매수세를 장 오후짱에 막판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서 6월 30일부터 택배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부강이 되면서 뭔가 좀 이제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결산 실적을 공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산 대상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 예정일이 8월 6일입니다. 한 보름 이상이 조금 남았는 부분들인데 컨퍼런스 콜에서 오전 9시에 이제 결산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들이 점점 이제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21선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가 한 번 더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21선은 좀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14만원, 15만원에 대한 평균 단가 위치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이제는 14만원은 조금 이제 주가가 이탈하는 큰 폭으로 이탈하는 모습들은 안 보여주면서 우행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15만원이신 분들은 여차하면 21선에 빠져버리면 15만원 부분들의 이제 좀 약간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경계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원대이신 분들은 15만원을 이탈하는 것을 체크를 해보고 경계를 좀 하다가 정리를 하셔도 무방한 상황들이니까 크게 경계는 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15만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21선에 이탈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렇다고 하면 17만원 부분들을 돌파하는지 16만 5천원 부분들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들 좀 긴밀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 항상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변이가 좀 확산이 되면서 자택근무들이 늘어나면 IT에 대한 수료들이 좀 증가가가 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향이라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연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수혜를 받은 게 카카오이기도 하다 근데 이런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상향이 가능한 요인들이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래두기가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 뱅크라든가 페이라든가 상장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페이랑 뱅크라든가 이런 IPO가 좀 진행이 되는 게 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페이죠 IPO가 좀 이제 일정들이 좀 겹쳐 있습니다 IPO가 완료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진짜 관련주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IPO가 진행이 돼 천연이 될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IPO가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것들을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선을 지켜주면서 꾸준하게 우행보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면 15만원 있는 부분들도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6만원이신 분들은 좀 우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16만원이신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61선 있죠 21선 빠지면 61선에서 대응을 반등 잡는 거를 노려가지고 1차, 2차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대응들을 좀 해나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투자에 대한 구성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9시가 되면은 김효정 사장님께서 매수과 순차과 목표가 3도 잡아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테마주 검색기 있죠 테마주 검색기에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충분히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모바일 버전 PC 버전들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홈페이지